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멘 평강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런 제가 콜롬비아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한 주간을 사실 비웠는데 엄청 길어 보이고 또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눈에 아른아른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와 또 금요기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콜롬비아 현장과 또 진행된 전도 캠프와 알테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콜롬비아 캠프는 여원교회의 성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237개 나라 성교 원년에 첫 번째 성교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참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현지인 목사를 만났다는 것 현지인 목사 영적 흐름을 같이하는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에 확실한 답을 찾은 현지인 목사를 만났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여기에는 성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사역자에 대한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변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원교회에서 성장한 목사님들이 성교사로 파송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 일단 언어가 안 돼요. 일단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역 대상이 주로 누구냐? 주로 한국 교포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요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확장될 수가 없고 큰 제약을 받고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력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 사역자와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2, 3, 7 나라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동호했던 우리 성교위원장 김순용 장로님에게 많은 미션을 주었습니다. 지리서를 다 내라. 모든 파송 협력 성교사들에게 우리 여원교회가 하고 있는 영적 흐름, 성경적 전도 방법이 단합방운동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지 사실적인 질의를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인 사역 내용을 다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리, 새로운 결단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여원교회 파송 및 협력 성교사들의 사역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후원하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그러한 예원 마인드를 가지고 성교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저는 사실 무슨 요청을 하면 제가 성격이 노를 잘 못해요. 마음이 없게 해서 노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그대로 다 예스합니다. 그런데 사역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기간이 그 시간표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권면하면서 기초 5가지부터 세밀하게 성교원장에 기초가 깔려야 된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면 이제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좀 냉정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실적인 성교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들, 우리 랩런터들 4세대 성교사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현지인, 목회자 가운데 함께 여운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한국 교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사실 성교라기보다는 그냥 목회지요. 기존 성교도 정말 갱신하고 현지인의 보고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그런 한국인들 모아놓고 성교한다고, 목회한다고 뭘 하겠습니까? 본격적인 이 현지인 성교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제자가 현장에 있다. 루디아, 야손, 이런 브리스가 포부 같은 현지인이 그곳에 있다. 2023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교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라라는 말씀입니다. 영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시스템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영재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2, 3, 7 성교 현지인 보고마를 담대하게 그칭 없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빌리뽀설을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의 빌리뽀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큰 특징이 뭐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특징이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이라도 하는데 마음속에 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 불신 가문에서 온갖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찌들려 살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 나오는 고백이 뭐냐 평안하다.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전도자들은요 아마 전도하는 분들은 이런 체험 많이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더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내 마음이 왠지 평안합니다. 반대말이 뭐요 불안 속에 살았는데 늘 원망 불평 속에 살았는데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평강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속하지는 못해요. 예수를 믿었을 때는 편안했는데 예수를 좀 오래 믿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평강이 없어. 왜냐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평강을 빼앗겨 버려요. 편안을 빼앗겨 버려요. 평강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냐 염려, 건심, 불안, 두려움에 확 빠져 살아. 하나님 자녀가 속아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성도들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온갖 세상 걱정이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불면증 걸려. 편안하지 못해. 완전히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지속적인 평강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간지에 대해서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계적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평강을 누리는 삶. 이 삶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삶 속에 입혀나가는 현장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평강의 통로입니다. 6절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안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리포 사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크게 서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러면서 빌리포서 전체 주제를 할 수 있는 이 기뻄의 삶, 기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여거로 보면 지금 주변에 펼쳐진 환경이 도저히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주 안에 이걸 강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것이 있으나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낙오되어서 나는 주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됐나 말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절대 같이 나는 천국의 시문권자라고는 절대 배경을 놓치지 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아멘 되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불신앙이 계속 찾아올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문제와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왜 자꾸 문제가 전에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은 두 가지로 딱 구분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자식. 그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자식이에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긴대로 마귀가 망건드려도 하나는 안 믿으니까 예배 안 하니까 마귀 시긴대로 그냥 습관대로 세상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기들이 있는 지역으로 멸망으로 갈 거니까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두방통에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마귀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소속과 신분이 바뀌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 믿어 어디 예배해 내 시긴도 안 하고 마귀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회가 좋던 일가 친척들 가족들 부모들 심지어 형제들 자꾸 일이 생겨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뺏겨려. 관심이 생겨요. 후회가 되고 이거 믿어야 되나 계속해서 사단은 지속적인 신앙을 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문제사건을 크고 장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 눈이 뭐예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기를 넘어뜨리려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의 눈을 바라보는 미움과 싸움이 됩니다. 영적 눈을 바라보는 영적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바뀐 영적 신분은 영원히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염려 근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자유된 신분과 근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기뻄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실 이 염려 단어를 보면요. 염려 원어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의 원뜻은 찢다 찢다 분열하다 마음을 나눈다 그런 뜻이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뭐냐 염려예요.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 그래서 염려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를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 두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있고 사단이 주는 마음 이 신앙과 불신앙 이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간을 시키는 것입니다. 못 믿도록 신뢰 못하도록 계속 이간을 시키면 이 마귀 주사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 시키는 사위 이 주사위에요. 계속 이 사람 통에 저 사람 통에 이 사건 통에 저 사건 통에 계속 불신앙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어떤 대응해야 되느냐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응해야 됩니다. 영적 영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 영적 해석해야지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런 말할까 하나님 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게 영적 대응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동심 내 생각을 하면 당합니다. 사단에게 당해요. 영적 대응 우리 사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사업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앙들과 하늘의 앙들과 하늘의 앙한 영들과 뭐요? 영적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적 사업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거 다 진거에요. 사단이 이미 당한 거예요. 우리의 사업은 잘 따른 육신적 사업하면 안 돼요. 지구사업, 미워사업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당한 거예요.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이미 당한 거라 사단이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사라지더니 그릇이 예비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난 저 시어머니 뒤통수는 봐도 기분 나쁜데. 이미 당한 거예요. 꽉 잡혀버렸어. 오늘 정신 차리고 결단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영적 사업. 불쌍히 내기야지 시어머니. 예수와 믿는 시어머니를. 나랑 빗방하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내기 기도해 줘야지. 그럼 영적 사업을 이기지. 아멘. 어느 날 다 이기게 되어있어요. 영적 사업을 싸워라. 영적 사업.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사업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갈매 하지 말고 온통이 하면서 막 그냥 눈물 쏟아가면서 억울해 하지 말고 그거 다 분노입니다. 그거 잘못된 기도 자세예요. 어떤 기도라고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영국관이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구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으로 나와봐 정도로 자부심을 갖추시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축복하던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런 지인공의식까지 해야 돼요. 착각 아니에요. 자식들 말하는데 자식들 중에 보면 아버지 엄마 나를 제일 사랑해. 사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공부도 못하고 꼴통인데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엄마 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엄마 나를 공부 못한다고 나를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근처에 못 가잖아요. 계속 거리가 못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엄마 나를 제일 사랑해.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온 배경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해 하면 그대로 돼요. 믿음대로 될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죠. 또 목사님 제가 봐도요. 나를 사랑한다 하라고 느낀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나를 사랑한다 느끼는 느낌 있잖아. 사람의 느낌 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로 목사를 위하구나 정말로 목사를 생각하구나 느끼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런데 안 좋아하면서 하는 건 느끼잖아요. 아 별로 안 좋아하구나.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하시지. 여러분요. 어떤 삶을 살도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시요. 아멘.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런 평강입니다. 기도를 그래 하세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베르전스 5장 출제를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이라. 염려를 죽게 맡기라. 염려 걱정되는 거 죽게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아버지 아버지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맡기려 안 했습니까? 맡기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기도 뭐 그렇게 거창하게 폼 잡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아버지 좀 들어주세요. 운동화가 떨어졌는데요. 운동화 새 가나 사주세요. 그러면 되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존경하신 아버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사오인데 이렇게 나오면 거래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거래감 생기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아빠라 해도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해도 된다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멀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기지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저 사람 때문에 아프네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줘 사사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줘 사사 혼자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돌봐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아멘 책임져 주신다니 우리 모자리인 것 다 알아요 우리 부수한 것 다 알아요 우리 무능한 것 다 알아요 무능한 사람 기도하면 능력으로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작은 작은 철을 이루고 약한 작은 강구 이루고 나 요가 땅에 속히 이루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있잖아요 이 책에 보면요 근심은 하나의 버릇이다 그랬어요 근심하는 건 버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버릇이 되어버리면 걱정이 버릇 되면 계속 걱정해요 아침 눈만 뜨면 걱정으로 시작해요 눈 까물다니 걱정해요 버릇이에요 버릇 염려가 버릇이야 그냥 여러분 평안이 버릇되길 바랍니다 평안이 버릇되어야지 염려 걱정 늘 불쌍해 입만 벌리면 남 흉보고 입만 벌리면 걱정하고 염려가 입만 벌리면 불쌍해 입만 벌리면 그 버릇이에요 그거 아주 잘못된 버릇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내일의 비를 위해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난 일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이걸 가져 미리 일어날 것으로 착각하고 상상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상상하고 온갖 염려 걱정을 다합니다 그 버릇이에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공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크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결론 내려버렸어요 결론 내렸어요 절대 없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맨날 염려 속에 잡혀있어요 형제인도 못 받아요 절대 없는 생각을 말해요 절대 없는 생각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고 뭐해요 기도로 맡겨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염려하는 그러니까 불친화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못해요 사람 앞에서 절대 못해요 불친화하는 말 못해요 나는 형 보고 부정지 말 그걸 안 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너 가서 화해하고 와 나 기도 못 들어 너 예배도 안 받아 화해하고 와 그런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막다른 그런 자리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막힐 게 없어요 왜? 기도란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요 뭐요 안개가 꽉 깼잖아요 태양만 떠버리면 없어질 뿐이에요 그렇죠 태양만 딱 해가 떠버리면 그 안개 싹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짙은 염려 근심 안개라도 삐뜻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딱 나타나버리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딱 드러나게 그리스도 빛이 딱 비쳐버리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그 이름을 기도하게 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요한봉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맘에 근심이 오네요 걱정이 오네요 생각 속에 들어오는 허감을 꺾어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간단합니다 금방 그냥 삐대신 걸스도가 쫙 비추니까 염려 걱정은 싹 물러가고 있다니까 영계의 모든 성도들 24 기도로 예수님과 늘 그렇게 영적 소통을 하면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 하나님부터 오시는 이만한 참 평안을 풍성히 누리면서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8절 봅니다 끝으로 연결하라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보스를 마무리해 가면 정말 끝으로 건면할 내용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은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평강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맨내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은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라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통해서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기림 칭찬입니다 칭찬이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에 규모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영육간에 규모 있는 삶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을 반복으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행변에 취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마디로 조건을 달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조건 달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행변에 취하든지 그렇게 또 안했어 하나님 앞에서 평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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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평안이네 평안 불안하면 안 돼요 평안하냐 그 사람 키에요 신앙 자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아버지 뭐든지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살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빌리포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진리뿐만 아니라 그 전의 삶의 규모까지 그렇게 다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이제 남은 것은 행합니다 cvdipa 결국 결론이 뭐냐 practice 행하미요 행함 행해라 이 단계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약 붙잡으면 도전하게 되어 있다 제가 막연하고 어정쩡한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행닛형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늘 어정쩡한 눈치나 이 눈치보고 저 눈치보고 이 어정쩡한 이 소심한 행닛형이 아니라 동키오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좀 실수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런 은약적 직진하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 사체망대 운동 이삼시효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3.21조 3.21조 현재 3천개가 넘는 3.21조가 구성되어져서 은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1조의 원래 취지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취지가 뭐냐 우리가 3.21조 구성한 것은 일만성도의 출석 정착을 위한 여기 초점이 맞혀 있습니다 일만성도의 정착을 위해서 3.21조를 이루어서 전도를 전도를 하려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질이 뭐냐 본질이 3.21조의 본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전도를 하든지 또는 장단기 결사를 인도했든지 교회를 다시 데려오게 되면 이 세 사람이 힘을 교회 정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착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도 괜찮겠지만 원래 지지는 셋 중에 한 사람이 딱 전도에서 데려오면 그 사람을 교회화 만들어요 교회화 3.21조 만드는데 피로감이 다 생기면 자꾸 3.21조 만드는데 더 이상 3.21조 만들지 않아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됩니다 100개씩 겹쳐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3.21조를 통해서 새가족이나 장결자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영혼 좀 진지하게 한 영혼 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집중해서 그냥 예배화 교회화 여기에 집중하면 끝납니다 이런 돌봄 케어사역에 중요한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보험을 전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한 사람이 늘 불안해하고 늘 부정적이며 그 사람이 정착하겠어요 못하지 본 모습 보면서 아 참 부럽다 참 나도 본받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이유가 있지 저렇게 잘 생기지 참 저 사람 자동심도 없냐 그렇게 생길까 감동받아야죠 아멘 이 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영양을 빚지 영양 보험의 영양 그럼 상대방이 편안하죠 내가 편안해야 상대가 편안하지 편안하면 정신이 없어서 데려와 놓고 여기 뜨고 저기 뜨고 정신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사고족이 와가지고 정착하겠어요 뭐 그래 일이 많다고 이랬되고 저랬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빼놓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허한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진정한 영적 육신적 안식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와서 편안하다 전에 못 듣겠던 참 평안 영양의 모든 성도들 사도바울이 언급한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그렇게 맺는 삶을 통해서 새가족 장단기 결석자들을 교회로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이 일의 산문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열정적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이븐 힐 이분이 왜 부응이 지체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번역해 부응의 세대에 통곡하라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빈곤한 분야는 기도 분야다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교로 고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순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사역은 소수역에 열려있지만 기도사역은 모든 하나님 자네에게 열려있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기도의 눈물은 교회의 생명을 준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다 현대교회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한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기도의 권능이 그만큼 크다 하나님은 나와의 단 둘이 밀실 기도 하나님은 나와의 이면계약이 있는 기도 성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정신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강한 자를 부여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갑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는요 인간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연결시키는 통로라고 그랬어요 무능합니까 연약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내가 지혜 줄게 그랬잖아요 저는 무능해서 기도해서 다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해서 했지 단 한 분도 내 생각이나 사람 말도 간지 한 분도 없어요 이제 이 자리에 새기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 기도 속에서 다 지도해 주시더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동기 없으면 다 인도받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있으면 인도 못 받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는데 기도는요 영적 대진표를 다 바꿔버려요 기도하게 되면 영적 대진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히 시 꼴리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소 때 곰 또 잡고 사도 잡았어요 너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간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 나는 너가 모독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대진표 바꾼 거예요 대진표 꼴리아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꼴리아과 하나님과의 싸움 하도록 대진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진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워주세요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대신 싸워준다니까 대진표 바꾸라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스케일로 가니까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내가 이같이 이러더라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기도가 이끄는 그러한 참 평강의 삶을 통해서 응답 이스보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기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이끄는 평강의 삶이 무엇인지 영계 모든 성도들 깨닫는 한 주간 되기하여 주옵사사 평강의 통로 평강의 열매 이 기도 속에서 모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며 언제나 이사시 평생 숙제 주시는 참 평안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험해 영향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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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